야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 프리나거입니다 오늘 할게는 바로 웰컴 투 헨웰 헌웰 한웰 예예 다 똑같은 뜻이고요 로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느꼈어요 여러분들 영어는 자신감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진 사람만 영어를 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배웠기 때문에 저는 지금 영어에 대한 굉장히 큰 자신감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어에 대한 게임이 무섭지가 않아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아 오우 오 퍽 왜알류두잉 아니 말고요 비슷했습니다 거의 외국인이었어 어 좋아 일단 여기가 지금 일단 감옥같은곳에 내가 갇혀있는거 같은데 버퍼링 없나요 여러분들 어 나 지금 버퍼링 없어? 잘 보여? 여기서 나 지금 어떻게 하냐? 화장실로 탈출하는건가? 아닌데 변기로 탈출하는건 아닌거 같은데 주토피아 아니겠지 뭐 방법만 하나밖에 없는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사람이 갇혔어요 역시나 역시 여러분들에게 공포게임 유튜버 어 어 깸잘비의 공략입니다 여러분들 어 뭐든 안되면 살려달라 빌어야지 좋아좋아좋아 어 어 저 눈도 갇혀있어요 여성분도 갇혀있네요 이것도 운명인데 어 이동빈님 어서와요 어 유림 망가님 어서오세요 보아이님 어서오세요 일단은 오케오케오케오케 뭐야아 자신감이 없는친구네 영혼자신감이라니까 웹컴 투어 하넬이요 알고있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왔어요 화장실에 들어왔는데 휴지가 굉장히 많네요 그리고 옆에 이건 뭐야? 이건 뭘까요 여러분들 이거 휴지통인가 이게? 제가 옛날에 말레이시아를 갔는데 말레이시아는요 저거 그 물 내리는게 없었던거 알아요? 그래가지고 물 내리는게 없어가지고 아 깜짝이야 팔로우감사합니다 허퍼링 걸리시는 분들은 다른 잠시 나갔다 들어오시고 한번 뚫어빵입니다 저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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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보여 저거 보여 저거 보여? 뭐있었어 여기 뭐있었어 샤워실에서 지금 줄이 뭐하고있어 지금 나 봤어 샤워실이 저럴라고 맞는게 아닌데요 어 약간 싱크하게 안맞는다고요? 이해 됐습니까? 얘 완벽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깔끔하죠 깔끔해 타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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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와 그림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야 문짝이 뜯어져 있는데 금고같은 문이 아예 잠겨져있네요 정수기에 물이 없구요 열쇠! 야하! 좋습니다 아이니드 키! 난 키가 필요했지만 이제 키를 얻었다고요 키 게트 좋아요 아 까다롭 손님 어서와요 아니에요 매니저 신청해주세요 트위치 렉 심한데요? 아 근데 트위치분들 중에서 렉 안심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단체로 렉이 걸리지 않기 이상 제가 뭐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게임이 약간 그래픽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렉이 좀 더 걸리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 팔로우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그걸 해결하려면 그냥 트위치 아 유튜브 왔다갔다 해보는게 제일 나아요 아니면 한번 컴퓨터 껐다 켜보다든가 아니면 화질을 낮춰본다든가 그러는게 좋아요 게임 제목 아까 들었잖아 매니저야 매니저야 매니저가 왜 하는거겠어 이럴때 말해주라고 매니저가 있는거죠 하지만 제가 말하겠습니다 웰컴 투 한 한 웰 웰컴 투 하늘입니다 음 음 트위치 서버가 서울이 아니라 해외로 잡히면 렉 걸릴 수도 있대요 이제 어디로 가야될까요 여러분들 어... 황주현님 어서와요 이제 어디로 가야될까 어... 나 이게 수상이에요 2017년 2월 24일 좋았어 힌트는 풀렸습니다 여러분들 허브꾼 5살 힌트는 풀렸어 힌트는 ed Epheser 어... British gged called oarias comments 颅 힌트는 중 isan 반대편 가볼게, 가봐야지 우와 여기가 cctv방인가봐요 012345 오! 뭐 눌렀더니 야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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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어떤 여자 오마이갓 오마이갓 하 이래서 모르는거 아무거나 눌러면 안됩니다 난 진짜 지을땠어요 여러분들 어떡해 문도 안잠겨 이거 어떡하냐 음 남편님 어서와요 살려주세요 뒤에서 여자 귀신이 온거요 아 아 혹시 몰라 나의 화려한 언변에 귀신조차 반할지도 몰라 여기 원래 열려있었나요? 아 열려있었지 아닌가? 아니야 만..맞..맞나? 맞지 좋아좋아좋아 또 제가 또 저희 화려한 언변대로 한번 저 여성분들을 한번 꼬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신도 여자라고 해봤자 처녀귀신 아니겠냐? 아 여기 열렸어 또? 미치겠네 여기 아까 누가 끌려갔었죠 이쪽 뒤로 뭐야 없어? 아니 아까 둘이서 막 샤워실에서 뭐 하던데 아 네 네 누구 오지 않아요? 무슨 소리 들리는데 가볼까요? 가보겠습니다 남자답게 뒤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당당하게 야 반의 편이 열렸다 제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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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답게 뒤에 안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놈의 호기심이 문제지 어 후레쉬야 후레쉬다 프리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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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덤 다 덤 다 덤벼 저 지금 막대기 하나 얻었거든요 오 GK님 어서와요 와 야 여자 죽어있어 어어 오지 마세요 나 막대기 든 사람이야 나 조심해 조심해 진짜 조심해요 저거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방영어 막긴데? 와 별이 아름답다 진짜 이런 곳에 데이트하러 와야돼 어어! 제발요 제발요 제발 야야야야 야 여자라고 봐주고 그런 남자 아니야 이 여시키 뒤엏 미안해 진짜 미안 나 나 거의 최소 윈선 궁급에 후레맞고 있는데 지금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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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야야야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진짜 잘못했어 아 진짜 좀 보내줘 야 제발 이거 두스테이 뭐라도 뭐하는 거야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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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멍청이 모른다 지금 제발 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니가 그러니 나 몇 친구가 없는 거야 아 싸이코 년 미친년 도망갈거야 아 좋아요 저의 화려한 언변으로 물리쳤습니다 여러분들 상처받은 마음에 내가 비수를 꽂았어요 무슨 소리야 또 아 여기 짐승 있습니까 여기 짐승 살아요? 여자한테 맞고야 하지 말라고요? 남녀 남녀 평등입니다 요즘 세상에 여자 남자가 어딨어 센 사람 어 약한 사람이 센 사람에서 맞는거지 난 저 여자보다 약했을 뿐이야 어 뭐야 아 아 아 린님 어서오세요 아 이렇게 결국 그 남자는 그 여자의 품에서 떠날 수 없는 게임이었고 여러분들 아 처음 해본 게임입니다 정말로 오이시분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트위치 팔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여기서 웰컴 투 하늘 데모 버전인가 봐요 빨리 깨닫네요 아 그래도 굉장한 퀄리티에 짧고 굵게 재밌게 씁니다 여러분들 아 여기서 녹화 종료할게요 빠이